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분기네요. 분기에 30조 적자가 발생한 거네요. 30조 5천억 순손실 어마어마하네요. 1월 3월에 2조 1,600억엔 순손실의 10배가 넘는다. 쿠팡에서만 여러분들 약 3조 정도 적자를 받네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비전펀드가 투자한 스웨덴의 후불결제기업 크라르나이 기입가치도 최근 1년 사이에 80% 넘게 떨어졌다. 소프트뱅크는 지분을 보유 중인 수백 개의 비상장 기술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를 통해 수익을 내야 되지만 세계적인 기술기업 가치 아락으로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분기 손실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34조 33조 원이 발표를 했는데 엊그제 또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그야말로 투자 귀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펫도 2분기의 주가 추락으로 57조 원 정도 손실을 받네요. 엄청난 손실이죠. 57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약 12조 540억을 기록했지만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서 530억 달러 약 69조 원 평가 손실을 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 참 투자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이제 그동안 한참 이제 고공형질을 하던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이버의 시가총액인데 2021년 상반기에 네이버가 69조 카카오가 72조였는데 그다음에 2022년 8월 5일 날 종가 기준으로 네이버가 44조 카카오가 36조 오면 거의 절반 정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원 투자한 사람은 5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투자해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절반 정도 그냥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요즘에 이제 미국의 소매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오프라인 매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용품을 받은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지 않습니까? 배드 베스트 비욘드 같은 경우 보니까 지난 한 5년 동안에 시가총액이 한 60% 정도 빠졌네요. 그럼 뭐 100원 투자했으면 40원 남았다는 이야기죠. 대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까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참 좀 덜 받지만 유대인들이 투자에 대한 훈련을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 때 근로소득이 있고 또 투자소득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언젠가 여러분들 보니까 한 기업의 회장님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를 가가지고 돈을 좀 잃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나오셨지만 그런 기사가 잠시 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란 그 자체가 약간의 리스크를 항상 안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항상 리스크를 안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삶 자체가 그렇고 예를 들면 전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의사결정에는 모두 다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그 회장님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이신데 창업주가 아니고 저분은 사업의 그야말로 근본 속성을 그렇게 잘 모르는 분 같다. 그리고 사업을 진짜 엔조이한 사람 같지는 않다. 사업가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종의 뭡니까. 리스크를 안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름 같은데 손을 대기란 참 쉽지가. 가진 것 같은데 손을 대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분은 아주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놓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오늘 워렌 버펫이나 손정이처럼 전업 투자가들이 분기별로 30조 원을 상위하는 그런 투자 실패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떠오르는 것이 참 리스크를 사람마다 감당하는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재미난 글을 적었네요. 중학교 물리시간에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도 리스크를 안는 총량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네요. 인생 리스크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네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제 육체적 리스크를 많이 수반하는 그런 산을 오른다든지 클라이머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산악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좌압에서 리스크 테이킹하는 것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과 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 갖게 되는 리스크의 총량이 있는 거죠. 육체적 리스크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많이 노출 안 시키는 사람은 자기 일에서는 훨씬 더 도전적일 것은 가능성이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이제 인생 리스크 총량의 법칙인데 이제 그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속성 때문에 삶을 다른 부분의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해서 위험을 부담하려는 성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인생 사례에서 큰 위험이 없어 보인다 싶으면 투자해서 리스크를 좀 더 부담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뭐든 투자하려면 또 뭐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리스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이냐. 제가 지난 날 이렇게 딱 되돌아보게 되면 뭐 이런 투자 외에도 인생이란 전반적인 그런 과정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리스크를 안았는데 그 리스크가 잘 되면 뭐 무모한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는데 과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았으면 성장했겠냐 없었던 것 같거든.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불려가는 것도. 그러니까 육체적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 같으면 투자 리스크 같은 건 훨씬 더 적어질 거라고요. 투자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몸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육체류 리스크를 감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적은 겁니다. 총량은 제한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